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과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눌러주시고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옆에 가입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신다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숨오는 바람소리라는 연주곡을 배워볼 건데요 프로처럼 연주하는 애드립 악보 모음집에 수록되어 있는 연주곡입니다 그래서 이 악보는요 샵 하나로 연주를 할 거고 이 악보에는 전주 오브리가토 간주 오브리가토 그 다음에 엔딩 오브리가토까지 다 멜로디를 창작했고요 그 다음에 꾸밈음 애드립 밴딩 수급 드랍 칼톤 비브라토까지 다 표시가 악보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보집을 구매하셔서 공부하셔도 되고요 구매하시는 게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샵 하나에 있는 악보를 펴시고 제 강의를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체크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투 샵 하나입니다 둘 셋 넷 자 이렇게 됩니다 레 둘 파 라 솔 솔 라 솔 시 레 샵 미 할 때 레 샵 어떻게 눌러요? 옥타브 누르고 이거 두 개 같이 눌러야 돼요 레 샵 미 할 때 레 샵의 텅깅 따 라 따라 시 도 비브라토 라 시 도 레 시 레 원 도 시 라 솔 파 그 다음에 갈 때 봐 갈 때 팟 라샵 라 잡고 사이드킥 레 도 라샵 시 시라시라 파소 레 샵 미 레샵 어떻게 눌러요? 레 잡고 레샵 레 레샵 미 레 도 도 라샵 시 라 라샵 어떻게 눌러요? 아까 배웠죠? 라 잡고 사이드킥 거기다가는 다 텅킹을 해주셔야 돼요 후 후 후 후 후 레 파샵 솔 파샵은 이렇게 누르죠 레 파솔 후 후 후 후 솔라 솔 파 미 그 다음에 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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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, 도, 시, 라, 시, 라, 시, 라, 시, 라, 파, 소, 랠, 레, 샤미, 레, 샤미, 레, 도, 도, 라, 샵, 시, 라, 라, 솔, 파, 라, 솔, 파, 애드립 넣었어요. 그냥 그 사람. 그 솔, 파, 솔, 솔, 샤미, 라, 솔, 파, 미, 미, 레, 시, 도, 시, 라, 시, 라, 솔, 둘, 셋, 솔라, 시, 도. 그리고 그 솔라, 시, 도하고 위에 S 이렇게 점점 돼 있어요. 그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. 솔라, 시, 도, 레, 솔라, 라, 샵, 시, 시, 도, 밴딩, 도, 시, 라, 솔, 파, 솔, 시, 라, 솔, 파, 미, 파, 미, 레, 둘, 셋, 레, 미, 파, 레, 레, 미, 파, 레 이 멜로디를 넣어주셔야 됩니다. 제가 이렇게 하면 밴딩, 밴딩이에요. 랄라, 시, 도, 시, 도, 시 할 때는 시, 도, 시, 가운데 거 시, 도, 시, 라, 가운데 거 눌러주셔야 되고 네 레, 시, 라, 솔 따라 라샵시 레, 도, 라, 샵, 시, 라, 솔, 파, 샵, 솔, 파, 솔, 파, 솔, 파, 미, 그 다음에 전주의 드릴 원 미, 활, 솔, 파, 샵, Mi, 레, 도, 라, 샵, 대제, 랭, 루루, 브라, 그 다음에 please, if we can create your name in theali 미, 솔, 솔, 파, 샵, 미, 레, 도, 자, 이 erald, 빛이 보다 오 미 미 썰라 엔 시 도 레 시 시 도 레 시 도 원 랄라 시 도 시 라 솔 그 다음에 쿵 둘이 서로 어디로 가냐면 첫번째 페이지에 끝에서 두번째 줄 s 아까 점점 있었죠 거기로 돌아가셔야 돼요 쿵 둘이서 걷던 갈대 갈대 바퀴 일에 쭉 가요 그 다음에 두번째 페이지에 쓸쓸 일한 갈대 숲의 숨어 까지 한 다음에 꺽춤 맨 끝에 줄에 숨어 우 요거 똑같이 요 모양으로 꺽춤 오셔야 돼요 숨어 우는 더 5 4 4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 숨어오는 바람소리는 너무 유명한 노래입니다. 그쵸? 그래서 이 노래를 사실 꾸미고 연주하는 게 사실 참 어려운데 멋지게 꾸며봤습니다. 그래서 숨어오는 바람소리 이 곡은 프로처럼 연주하는 애드립 악보 모음집 1집에 수록되어 있고요. 이 노래 포함해서 숨어곡이 들어가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악보 그대로 보고 연주하시면 아주 멋지게 연주하실 수가 있고요. 여기 이 악보에는 강의와 그 다음에 모범연주가 다 QR코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 보시고 그대로 연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X-Fone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